알밤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내면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알밤은 자연의 산물로 종종 수학과 결실, 보호와 잠재력 등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알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밤이 등장하는 꿈의 의미를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알밤은 자연의 힘과 결실, 그리고 보호와 연관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알밤의 딱딱한 껍질은 보호와 방어를 상징하고, 그 안에 숨겨진 알맹이는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알밤은 가을철 수학의 상징으로, 꿈속에서 알밤을 보는 것은 결실과 풍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노력의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었거나, 미래의 풍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알밤을 꿈에서 보는 것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나 계획의 완성, 또는 재정적인 풍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밤의 단단한 껍질은 꿈속에서 보호와 방어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알밤을 본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알밤의 껍질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라면, 꿈꾸는 사람이 강한 방어력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밤의 알맹이는 꿈속에서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알밤 속에 있는 알맹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밤을 깨뜨려 그 속의 알맹이를 보는 꿈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밤을 줍는 꿈은 흔히 성공과 수학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알밤을 줍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알밤을 줍는 꿈은 큰 성공이나 재정적인 풍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알밤을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밤을 먹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자원을 활용하거나 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밤이 깨지는 꿈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알밤이 깨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보호막이나 방어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변화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밤이 썩는 꿈은 주로 꿈꾸는 사람이 기회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썩은 알밤은 상실, 실망 또는 실패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알밤 꿈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꿈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밤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례 1. 수확의 기쁨을 나타낸 꿈 한 농부가 꿈에서 자신의 밭에서 알밤을 수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알밤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농사에서 성공을 거두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이는 그의 삶에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례 2. 심리적 방어의 약화를 나타낸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알밤이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알밤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밤이 손에서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큰 감정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체계가 약해지고 있음을 암시했고, 결국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기회를 놓친 꿈 한 학생이 꿈에서 썩은 알밤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알밤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중요한 학업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암시했으며, 실제로 그 이후로 그는 중요한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알밤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상징적이며,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밤의 모습, 상태, 그리고 꿈 속에서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실과 풍요, 보호와 방어, 잠재력과 가능성 등 알밤이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우리는 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중요한 창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곶간에 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재물로서 가문을 빛내게 된다. 태몽일 경우 여자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 익은 밤을 따 먹는 꿈 누군가와 작은 일로 시비를 벌이거나 뜬소문에 휘말리게 된다. 다람쥐가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사업성과가 대단히 양호하게 된다. 재물, 승진 등의 길조이다. 떨어진 밤알을 여러 개 먹거나 주머니에 넣는 꿈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툰다. 떨어진 밤을 집어드는 꿈 아들을 낳음 똘똘한 알밤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절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이 온다. 밤껍질을 까는 꿈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는 예시이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더욱한 좋은 경우에는 위절이나 이혼으로 갈라서거나 사별할 수도 있다. 밤 먹는 꿈 인생의 전환점이 될 행운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밤껍질을 까서 밤을 가지는 꿈 밤껍데기를 까서 밤을 가지는 꿈은 노력한 일의 결과가 좋음을 나타낸다. 즉 입학시험을 치르거나 계약, 입사시험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밤꽃이 피거나 새순이 도단한 꿈 일의 선거나 기초작업에서 경사가 있다. 밤꽃이 활짝 피어 꽃 봉산을 이룬 꿈 부동산, 생산, 농수산업, 식품가공업, 유통업, 무역업 등에 투자한 것이 사업 성과가 좋고 날로 번장하여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을 점유 확보한다.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밤알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관급, 도구, 병매물 등에 입찰을 하면 손쉽게 낙찰권을 손에 거머쥔다. 밤나무 위로 올라가 밤송이를 따는 꿈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고 소환성 취하게 된다. 은행, 고음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임신, 행제, 재물, 돈, 수입, 물품, 상거래 등이 있다. 밤나무에 오르는 꿈 승진, 승급 등의 기쁨을 누릴 징조이다. 밤송이가 노랗게 벌어진 것을 본 꿈 머지않아 사업이 번성하고 혼담이 이루어지며 큰 행운이 다가올 좋은 짐조 밤송이를 많이 까는 꿈 기존 상품은 중단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게 된다. 일거리, 상거래, 생산성 효과 등으로 앞날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밤송이를 주웠더니 빈 껍질만 있는 꿈 밤송이를 주웠더니 빈 껍질만 있는 꿈은 식구 중 한 사람이 제법 먼 여행을 떠나거나 한동안 떨어져 지낼 것을 암시한다. 밤알을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 구기영화를 누릴 자손을 얻을 태몽 밤알을 운반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 태몽일 경우 태아가 장차 귀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인 꿈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생긴다. 밤알이 광에 가득 차는 꿈 야아가 태어날 수 있으며 재물로써 집안을 빛내게 될 것이다. 밤을 까는 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전직 유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밤을 먹게 되면 건강운이 상승하게 되는 운이지요. 밤을 먹거나 따는 꿈 밤을 먹는 꿈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과의 이별을 암시한다. 혹은 해외여행, 원거리 여행을 떠날 조짐이다. 밤을 줍거나 먹는 꿈 자식을 잉태하거나 이별을 할 징조의 꿈 밤을 줍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절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이 온다. 밤을 하나 골라 가지는 꿈 아들을 낳을 태몽 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꿈 아름다운 딸이 태어날 태몽이거나 많은 재물이 생김 상대밤의 밭에 붙었던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붙는 꿈 상대밤의 밭에 붙었던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붙는 꿈은 남의 권리나 재산 등을 이전하여 큰 부자가 된다. 선산의 밤나무가 푸르게 보이는 꿈 조상, 부모, 직장상관, 윗사람 등의 큰 은덕으로 정신과 물질적으로 도움을 톡톡히 받는다. 수많은 밤송이를 깐 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을 자신이 해내어 명예를 얻거나 그로 인한 재물을 얻게 된 알밤을 먹고 황금똥을 싸는 꿈 생산, 무역, 유통 서비스, 관광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발전, 발명, 생산효과 등이 있다. 알밤을 죽는 꿈 태몽이면 주로 아들을 낳는다. 아니면 실속 있는 사업을 벌여 재물이 생긴다. 작품이나 연구 연과가 좋을 수도 있다. 알밤을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넣는 꿈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알밤을 얻으면 장차부기 영화를 누릴 임무를 낳게 될 태몽이다. 알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꿈 귀엽고 예쁜 딸이 태어날 암시다. 일반적인 꿈이라면 많은 재물이 생긴다. 억지마에 알밤을 담는 꿈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옷봉자를 낳는다. 재물, 식복이 생긴다. 양쪽 호주머니에 밤을 가득 주워 담는 꿈 학생은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꿈이다. 정신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걸어 다니며 알밤을 줍는 꿈 뒤늦게 실속 있는 활동을 펼치는 딸의 태몽으로 편 모양처럼 가정 살림도 알뜰하게 꾸리고 사회생활도 병행할 짐조 죽은 아내나 남편 혹은 애인과 하룻밤을 지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좋고 나쁜 일을 막론하고 어떤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행제를 만날 수도 있다. 토실토실한 알밤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온 꿈 구인은 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잘생긴 옷봉자를 낳을 것이며 자신에게 돈과 재물이 생기고 선물이나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게 된 학생이 주머니 양쪽에 밤을 가득 주워 담는 꿈 대학 시험에 합격하는 길몽이다. 호주머니에 알밤을 넘치도록 주워 담는 꿈 입시, 고시, 입사 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